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교수가 나타났죠. 서민 교수가 기생충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서민 교수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증치료제는 필요 없다. 경증에만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제는 필요도 없고 경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치료제를 믿고 백신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포커싱해서 상당히 깎아내리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은 이상한 논리로 어떻게든 정부와 셀트리온 기업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우리나라의 K-방역 이런 부분을 완전히 깎아내버리겠다. 세계 세 번째 치료제를 개발한 부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는 깎아내려야 한다.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그런 분위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민 교수가 주장하는 게 미국을 보면 미국은 지금 릴리와 리제네론 두 회사가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왜 저렇게 많이 나오느냐 환자들. 그래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 필요 없는 치료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도 맞지 않는 그냥 어떻게든 정부와 기업을 까버리겠다. 그런 논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 보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고 있죠.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민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이 서민 교수 지금 진중권이라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정부의 상황, 정치적인 내용 부분 보면 계속 까대고 있죠. 뭐 괜찮습니다. 그건 뭐 정부가 잘못하면 계속 까대야죠. 잘못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맞죠. 그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진중권 이 사람이 이제 안 한다 이러면서 해버리니까 비판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돌아와라. 돌아와가지고 빨리 비판해라 이거죠. 빨리 비판해라. 왜 비판 안 하냐. 정부 잘 못하고 있는 거. 빨리 비판해야지. 돌아와요 진중권. 이러고 있죠. 그런 사람이 서민 교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민 교수. 그러니까 어떻게든 까야 되겠다. 어떻게든 까내려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인터뷰를 한 내용 한번 보면 지금 기가 막힙니다. 황보선의 출발자 아침. 아침에 나온 소식이죠. 이 서민 교수 문 대통령. 백신과 치료제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불신만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민 당국 대외대 교수인데 뭐 잘못하는 거는 까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억지로 억지로 잘한 부분까지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백신 구매 정부 대응. 욕먹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상황을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백신을 왜 빠르게 못했냐. 계속 지금 정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건 뭐 잘못한 거 욕먹어야죠. 뭐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치료제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죠. 경증 환자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줄 뿐. 막아줄 뿐. 이게 뭐 하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걸리면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정말로 교수가 할 말이 맞는가 싶습니다. 이게 중증으로 가면 그때서야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런 주의죠. 이 말은 경증 환자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뿐. 이거는 정말로 안아포본 사람인 것 같죠. 아주 튼튼하게 살아온 사람 같습니다. 저는 대상포진을 경증에서 막지 못하고 중증으로 한번 갔다가 돌아와서 아는데 그게 경증에서 막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몸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경증에서 빠르게 진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의사가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그냥 감기약 좀 먹어라 해가지고 임파선 약 먹다 보니까 결국은 중증으로 가면 때를 놓쳐가지고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상당히 튼튼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그런데 재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중증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명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그래도 이제 실명은 막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내가 스스로 가가지고 응급실 찾아가서 이렇게 스테레이도 먹고 나왔습니다. 이 중증으로 가는 거 막아줄 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코로나는 대상포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죠. 이거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장기 하나 망가지는 수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아줄 뿐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정말 소름 돋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자 지금 보시면 이 셀트리온 그렇다면 일부에서 셀트리온에서 만든 코로나 치료제가 이번 달부터 시판된다는 소식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효용성이 있다고 보냐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 잘한 건데 쓸데없는 일을 했다. 약간 그런 뉘앙스죠. 높게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이런 분들 때문에 발전한 거다라고 해놓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죠. 별개로 치료제가 중증 환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중증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단지 경증 환자를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것도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이고 한 번에 사시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만 봐서도 그렇고 경증 환자 대부분이 중증으로 가지 않고 저절로 낫기 때문에 굳이 이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 지금 병실도 모자라고 주사 놓을 인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된 소리죠. 이거는 중증 환자를 보살피는 병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야 되죠. 중증이다 보니까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죠. 다 나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병실이 모자랄 수 있겠지만 지금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90분 맞고 나오면 되는 거죠. 90분 맞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은 약이 아예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경증과 중증 이런 게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그런 약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운에 맡기고 재수 없으면 죽어라는 얘기죠. 재수 없으면 네가 재수 없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은 네 팔자다. 네 팔자니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굳이 90분까지 맞으면서 지금 중증으로 가서 목숨을 잃는데 많아 봤자 한 2%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설마 네가 중증으로 와서 설마 죽겠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부분은 중증으로 가하지 않고 저절로 나으니까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맞지 마라 이거죠. 자 그러면 본인이 이 사람이 본인이 만약에 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런데 이 CTP500이 승인을 받아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좀 있어 보니까 이거 되게 불안하겠죠.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아프지? 지금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걸려가지고 경증 정도 되면 별거 아니야. 알아서 그냥 낫는데 감기 수준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뉘앙스하고 똑같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걸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걸린다고 했을 때 이 CTP500라는 치료제는 CTP500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점점 아프고 정말 아프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아픈 정도로 보면 어떤 사람 이야기로 보면 감기의 한 10배 이상 독감의 3배 이상의 그런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독감도 걸려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독감 걸리면 그것도 죽을 맛이 정말 그런데 그거는 서너 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중증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프니까 이 코로나 라는 게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대강 이렇게 해도 대부분은 그냥 좀 걸려도 가만히 있어 저절로 낫는데 굳이 뭐 주사 맞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코로나 걸리는 거 그냥 걸려도 되고 이 거리두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전 부분이 다 걸려도 그냥 대부분 경증에서 낫기 때문에 중증으로 대부분 안 간다. 그러니까 걸려도 돼. 뭐 굳이 뭐 그렇게 백신도 필요 없고 치료해도 필요 없어. 그러고 이제 그냥 살자. 살다가 재수없으면 죽는 거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재수없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 그냥 뭐 재수없으니까 너 죽어라. 이거죠. 본인이 만약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이 약이 있다. 그러면 이 약이 없는 상황이다. 어딘가 뭐 검증되지 않는 약을 사서 먹을 생각인지 아니면 뭐 저절로 대부분 다 낫는다. 나도 낫겠지 뭐 그렇게 기다릴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걸리면 어떻게 할지 그러고 재수없으면 뭐 죽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운이 없으니까 중증으로 갔네. 아 내가 3% 안에 들었구나. 아 재수없어. 근데 중증으로 가는 건 3%가 아니죠. 사망으로 이르는 게 2, 3% 되는 거고 중증으로 가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고 중증으로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그중에 정말 재수없으면 사망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하고 이 중증으로 가는 데 가는 수준은 2, 3%가 아니죠. 이게 몇 프로일지 모릅니다. 2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죠. 그러면 내가 정말 재수없다. 30%에 든다. 30% 치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경증으로 하고 낫고 나머지는 한 3명 정도는 중증으로 가는 상황에 거기에서 재수없으면 그중에 한 명은 사망한다.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는 나는 목숨 걸고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재수없으면 중증으로 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어딘가가 망가지는 겁니다. 피로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다. 그러죠. 호흡도 좀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폐가 완전히 정상화 되지 않는다. 그러죠. 한 번 섬유화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폐활량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경증 치료제가 있다. 중증으로 가는 걸 맞으면 거의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상황이죠. 그러면 경증에서 맞고 돌아오면 이 40만 원을 아까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노인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을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재수 없어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경증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저절로 난다. 경증에 젖어 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백신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면 백신 이거 왜 맞냐 이거죠. 지금 부작용으로 해서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데 굳이 백신을 맞을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정치였죠.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고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잘못하는 건 지적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해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이런 약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죠. 미국을 제외하면. 그런데 이걸 까내린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서정진 회장 그분은 당연히 셀트룸 기업인이니까 당연히 회사를 띄우는 발언을 하겠다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원가에 제공한다고 하고 있죠. 돈 벌려고 하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회사를 띄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넘어간 거다. 이렇게 표현해 보죠. 이거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넘어간 발언입니다. 국산 치료제가 K-방역의 성과를 빛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당연히 빛내는 거 맞죠. 그러면 프랑스의 통상 장관은 왜 셀트룸 굳이 가서 만나서 CTP500에 대해서 왜 브리핑을 들었는지 한번 이 사람 보고 물어보라고 한번 해야 되죠. 왜 와서 셀트룸 가서 물어봤냐.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두 개나 개발을 한 상황인데 미국 상황 보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그 얘기도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뭐 하여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찾지 못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나 이렇게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지금 뭐 정신이 없다. 엄청나게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봐도 지금 별로 효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조사도 안 하고 모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지금 리제네론 이 상황 보면 이 트럼프 대테면 맞고 즉각 상태가 좋아졌고 믿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리제네론 측은 11월 말까지에서 이게 이제 11월달 소식인데 이 11월 말까지에서 8만 명의 환자 복용분을 생산할 예정이고 내년 1월 말까지 30만 명분을 복용분을 생산할 생산 늘릴 것이다. 라고 밝혔죠.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이거죠. 근데 이거 1월 말까지 30만 명 분도 아직 다 만들어서 못 줬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 못 줬죠. 그러니까 얘 가지고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숫자가 많으면 30만 명이고 적으면 15만 명인데 평균은 20만 명씩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 8만 명 내년 1월까지 30만 명분 한다고 하는데 지금 30만 명분이면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하루치 하루치죠. 하루치 이런 상황에다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한 상황이고 이 물량이 부족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아껴놓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이 사람한테는 이 리제네론의 치료제를 써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아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껴서 그런 상황이 지금 하루에 30만 명씩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명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1월까지 해가지고 30만 명분 지금 준비해가지고 여기 병원에 몇 개 여기 병원에 몇 개 이렇게 나눠준 상황이죠. 이렇게 나눠준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한테는 치료제를 좀 써줘야 되겠다. 하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다시 보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에 있는 그런 환자 정말로 이 사람한테는 얘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아껴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아껴서 아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소용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치료제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백신을 빨리 확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까야 되겠다. 치료제 저거 셀티온 치료제를 믿고 있는데 그거 만들어왔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K-방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지금 까내리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다. 정말로 그러면 프랑스에서 왜 다녀갔는지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두고 보면 압니다. 이게 지금 개발이 되고 나면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먼저 달라고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제는 만들어도 만들어도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리젠네런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거 지금 1월달까지 30만개 겨우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월달까지 만들어줄 부분도 아직까지 12월분도 다 만들지 못해가지고 1월달에 12월분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겠습니다. 돈을 돈만 받았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증 환자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줄 뿐 이거는 지금 중증으로 한번 가면 장기가 어느 부분이 망가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말로 젤 수 없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다. 40만원 하고 내 목숨하고 또는 내가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환자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젤 수 없으면 중증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아무리 젊다고 해도 그날 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면 감기 걸리죠. 똑같습니다.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면역이 좀 떨어졌다. 내가 과로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걸렸다가 경증해서 아무리 젊어도 중증으로 젤 수 없으면 가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폐가 고장이 나거나 어디가 고장이 나거나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죠.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했다. 완치했다라는 표현을 외국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어딘가가 망가진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40만원인데 40만원을 주고 평생 어딘가 불구로 살아. 장기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불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병이죠. 지병. 그 지병을 막아주는데 40만원을 쓰는 게 아깝다. 참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든 까내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